뭐 말만 하면 야동운입니다 잠시만요! 여러분들! 팬미팅입니다! 팬미팅이에요! 팬미팅이에요! 야동운입니다 급디어예요! 아셨죠? 야동운입니다! 아셨죠? 그렇다고 야동운입니다! 그렇다고 야동운입니다! 알겠습니다! 끝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현수씨 먼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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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그냥 눈목이 싸고 팬미팅 아니면 그냥 미제발을 그냥 그런거로 아... 아... 저... 저... 신경났지 예... 대전시키지 음... 되게 재미있어 되게 재미있어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 현수씨 좀... 근데 좀 해결될 수 있을거 같은거는 좀...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? 대화로의 풀스윙 방법도 있고 대화로... 굉장히 아체팀이에요 우리 현수님 나머지 소문들의 etic 꼭 뱅